한국국토정보공사 지난 7월이 다가왔어도 60년 내에 가뭄이 몇 달을 내리끈 손막히는 법이 때문에 기가 마른 논바닥은 갈라질대로 갈라 터졌고 먼지만 풀썩이는 들파는 어디가나 한숨과 초도에 가득쳐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가뭄을 이겨나가고자 농민들은 물풍기에 온 정력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협에서도 양수기 보내기 앞장서고 중앙회와 대원조와 임직원 전원이 공급해서 승금을 각질해서 53만원을 양수기 보내기 모금을 하고 있는 서울신문사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중앙회 임직원 전원은 폭심한 가뭄을 극복하고 한해를 이겨보자는 발전한 마음들이 마음한 듯이 되어 내려져 있는 구경 속에서 너도나도 행위와 석을 들고 메마른 땅에 한추라도 건물을 내기에 바빴습니다 한편 농협 경기도지부에서도 전 직원이 관례 양주군에서 양수작업에 나서 용수정을 만들고 용수정에서 양수기로 메마른 논에 물을 끌어올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농협 전 직원의 노고가 불합해서 올해 가뭄을 이겨서 풍성한 풍년을 바라는 마음 반대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